주식투자는 돈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이지 돈을 불리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돈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한 번 주어진 인생의 목표는 하루하루를 멋지고 즐겁게 사는 데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매일 매시간 변하는 주가 움직임 때문에 도박성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는데 주식투자자 10명 중 9명이 손해를 보고 결국 주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주식의 도박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도박심리를 이기는 특효약은 대가들의 말씀을 담은 좋은 책이라는 게 제가 아는 유일한 약입니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빚을 내거나 곧 쓸 데가 있는 돈으로 주식을 사는 식의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한 투자는 마음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즐거운 삶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 달리 움직이는 조급한 감정은 실패하는 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 즉 느긋한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숙향님이 지으신 이웃집 워렌버펫 숙향의 주식투자 이야기입니다. 부재는 더욱 진화에 돌아온 투자고수 숙향이 안내하는 경제적 자유의 길입니다. 숙향님은 14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22%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고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틈틈이 투자를 하신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시간에 숙향의 투자일기라는 책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매수매도 원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책에서는 가치투자 실전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주식투자하는데 너무나 도움되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수매도 원칙보다는 가치투자 실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부자가 되는 방법, 재산 3분법, 포트폴리오 관리,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 투자와 투기, 투자자의 조건, 건전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3가지 전제, 미래 예측, 그리고 대가들이 팁이 나와 있는데요. 대가들이 팁은 제가 시간이 넉넉하면 이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자는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피터 린치나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워렌 버핏 등의 투자 대가들의 격언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종종 몇 달간 혹은 심지어 몇 년간 주식 상승률과 그 기업의 내재가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내재가치와 해당 기업의 주가는 100% 상관관계가 있다. 인내는 보답을 받으며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보답을 받는다. 피터 린치. 우리는 우리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올바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얼마나 오래 기다릴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기한 기다린다. 워렌 버핏. 저는 투자 경력이 무려 35년인데도 시장이든 개별 종목이든 바닥이나 천장에 대해 맞추기는 커녕 징후조차 눈꽃만큼도 모릅니다. 투덜거리다 보니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나 겁을 집어먹고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주가는 어느새 상당폭 올라있더라는 게 적당한 표현이지 싶습니다. 꼭지도 엇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겠죠. 숙향님은 14년간 연평균 수익률 22%를 올리신 정말 개인 투자자로서는 상당한 고수신데요. 35년 동안 투자를 하셨는데도 시장의 등락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절대 시장은 예측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트 2 가치투자 실전 3장 투자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부자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 부자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저는 어디선가 보았을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부자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또한 억만장자라는 숫자로 표시되는 돈이 아닌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는 대가들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를 살펴봅니다. 백만장자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뭐니뭐니 해도 부자의 마음은 존 보그레이책 월스트리트 성인의 부자 지침서에서 보았던 조셉 헬러의 자세가 아닐는지요. 카지노를 이기고 월가에서도 성공한 에드워드 소프 역시 이 1화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셉 헬러와 거트 보네거트는 한 억만장자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했다. 보네거트는 헬러가 소설 캐치21로 번 돈 전부보다 이 파티 주최자가 단 하루에 버는 돈이 더 많다며 헬러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헬러는 자신에게 부자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보네거트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엇인지 물었고 헬러가 답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인식이죠. 존 보그레이책 월스트리트 성인의 부자 지침서 중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성공은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에게 성공은 멋지게 사는 것이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자본주의 사회 특히 천민 자본주의라며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정도로 돈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만 할 의무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 그까짓 거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초연하게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선택일 뿐만 아니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만 배가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 사마천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은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다는 젊은 시절은 푸념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힘없는 늙은이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기준도 불확실한 부자가 된다기보다는 자기 분수에 맞춰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을 계획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의축적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조건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이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 필요합니다. 저축을 하는 김에 이왕이면 높은 수익률로 불릴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면 더 좋겠지요. 저는 그 방법을 주식 투자에서 찾았습니다. 욕심, 돈, 만족에 대해 돈으로 상징되는 잘 살고 싶은 욕망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인간의 본성인지라 이를 견제하는 많은 현인들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재벌이 되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다, 실력은 안 되는데 성적은 잘 받고 싶다 이런 것이 욕심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인지 욕심이 아닌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안 되었을 때 이래서 안 되네 저렇게 해볼까? 어 이것도 안 되네 요렇게 해볼까? 이렇게 탐구하면 아무리 큰 목표를 세워도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법륜, 돈 그리고 돈에서 얻는 만족에 대한 몇 분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가해서 소욕, 지욕이라고 했듯이 자기 분수에 맞는 삶에 만족하려는 자세는 돈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치 투자라는 건전한 투자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불려나간다면 자기 분수에 맞는 즉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절한 운이 따라준다면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는 있겠지요. 부자가 되는 방법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이 져서 돈 사랑한다면 투자하라 해서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일러줍니다. 1.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것 2. 부유한 대우자를 만나는 것 3.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장사나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1번입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그 중에서도 주식 투자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MBA를 졸업하는 학생이 버핏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어떤 답을 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버핏은 명쾌한 답과 함께 그레이엄의 말씀을 더했습니다. 나는 벤 프랭클린이나 호레이셔 엘저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하진 않겠다. 다만 한 손으로 월스트리트를 가리킬 것이다. 그레이엄은 아주 특별한 투자 원칙이나 일시적인 유행에 편승하는 투자를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건전한 투자에 관해서만 말했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건전한 투자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것은 결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재산 3분법 포트폴리오 관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현명한 자산관리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재산 3분법입니다. 즉 재산을 부동산, 주식, 현금으로 3등분해서 보유하면 적절한 수입을 얻는 동시에 재산 가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분위기의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 3분법은 이미 부자, 즉 재산을 더 불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이지 절약해서 모은 돈을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물론 안전하게 불려야 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을 불리는 방법을 바꿔 꾸준히 실행해 나간다면 지금은 몰라도 은퇴 후에는 부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 가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공간인 주택 마련입니다. 집값이 얼만데 미쳤냐?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굳이 가성비 낮은 서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저금리 환경은 적당한 빚을 얻어 주택을 마련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 책이 2020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금리가 정말 낮았는데 요새 너무 많이 올랐죠. 하지만 곧 금리가 또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여유자금은 100%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미 집도 있고 최소한의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모은 돈과 앞으로 들어올 여유 또는 모두 주식에 투자합니다. 아직 미혼이라면 목돈이 필요한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5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과거 통계와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기간은 최소 5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을 분산 투자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전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으로 이미 검증된 주식에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돈을 잃는다는 게 현실이므로 주식 투자를 권하는 저에게 또 한 번 너 미친 거 아니야?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주식 투자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펫을 비롯한 뛰어난 그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전한 투자법 즉 가치 투자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매수 매도의 원칙을 안 볼 건데요. 그래도 저자가 손실 없이 장기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종목을 매수해서 그런 거거든요. 첫째는 퍼가 최소 10 이하일 것. 둘째는 pbr이 최소 1 이하일 것. 셋째는 배당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상일 것. 넷째는 순현금 기업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저번 시간에 리뷰한 숙향의 투자일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던지 아니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원칙만 봐도 어떤 원칙을 적용했는지는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저평가된 종목과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투자를 하신 것이 그 비법이었습니다. 적절한 현금 비중 최소 5년 내 또는 은퇴할 때까지 쓰지 않고 저축할 또는 모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으므로 현금 비중은 소액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활비가 충분한 경우는 1에서 2개월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 정액 수입 없이 주식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경우는 2년치 생활비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 부자로 은퇴하는 방법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로 은퇴하고 싶다. 주식 투자는 부자가 될 수 있게 한다.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 부자로 은퇴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1.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단입니다. 2.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4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저평가된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 투자한 주식에서 수령하는 배당금과 수입에서 절약한 돈으로 주식을 늘려나가면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4가지 원칙입니다. 3. 은퇴 후 자본수입만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 그동안 모아둔 주식에서 수령하는 배당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조달합니다. 즉 배당수익률이 높은 저평가된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꾸준히 관리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은퇴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축 투자 투자의 목적은 원금 손실 없이 최대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은행예금, 부동산, 채권, 금 등 당장 생각나는 많은 투자 대상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과거 투자 자료를 대상으로 한 통계 수치로 증명되었고 성공한 많은 대가들의 실적과 제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투자 대상을 찾을 때 비교 대상 벤치마크는 은행 정기예금이나 국공채가 될 텐데요. 이들은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 기간 이자로 일정한 수익을 안겨주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주식 투자는 과거 통계에 의하면 10년 이상인 경우 100% 가능하고 5년 이상인 경우 거의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은행에 맡겼을 때보다 몇 배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앞에서 얘기한 4가지 원칙에 따라서 하면 100%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주식시장 즉 주가는 길게 보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시장은 우상향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경제는 오르내림은 있을 망정 시간이 흐림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물가 역시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한정에서 본다면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판매가 인상으로 흡수하기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의 수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잉여금이 쌓이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서 오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주식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 100% 수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투자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경기순환과 주가 자체의 변동성으로 인해 아무리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가는 매수가 보다 더 싸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5년 이상 투자했을 때 거의 100% 원금 손실을 입지 않았으므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최소 5년 이상 쓰지 않을 자금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서 버텨야 되는데 1, 2년 내에 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주식 투자자는 필연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자녀들이 미래 대비 대학 등록금 및 결혼자금 2. 은퇴 후 자본소득으로 살아야 할 때를 대비 주식 투자의 장점 주식은 한 번 노하우가 쌓이면 스트레스 없는 부위 창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투자는 세입자와의 갈등, 세금, 이자, 수리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과 무엇보다 사람과의 마찰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주식은 이런 갈등 요인이 없다. 직접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다양한 변수에 부딪히게 되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지만 주식 투자는 사업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탈출해서 잘되는 사업으로 투자금을 옮기면 된다. 또한 내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성과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종목 발굴 능력만 갖출 수 있다면 주식은 완전 다른 차원의 재상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 주식 투자라고 하면 위험한 것으로 치부되기 일소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생긴 편견일 뿐이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가진 투자자들이 성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건규 투자의 가치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투자 방법 주식 투자 매매 방법은 대략 5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1. 추세 추종 전략 시장의 추세는 항상 옳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투자법으로 현재 주가 또는 시장 움직임을 쫓아서 주가가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전략입니다. 제시 리버모 조지 소로스가 이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이고요. 2. 차트 매매 전략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법으로 주가와 거래량의 움직임을 보고 매수 혹은 매도를 결정하는 전략입니다. 찰스 다우와 엘리어트 등이 원조라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 투자법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진지하게 알았으므로 가치 투자 전략을 택했지만 실전에서 차트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배워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리지만 차트를 잘 설명한 책 한두 권은 있기를 권합니다. 저도 숙향님의 의견에 정말 동의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투자하는데 차트를 알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가치 투자 전략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법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 즉 내재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주가가 제 가치에 가까이 오르면 매도에서 차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워렌 버핏이 엄청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최고의 투자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법이지만 인간이 본성에 반하는 다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멀리해야 한다거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행하기에 쉽지 않은 투자법입니다. 성장주 투자를 이 범죄에 넣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치와 비교한 것이 전통적인 가치 투자 전략이라면 미래 가치와 비교해서 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이니까요. 필리피셔를 원조로 피터 린치 역시 성장주 투자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투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입니다. 4. 랜덤워크 전략 시장은 예측할 수 없으며 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석이나 예측을 통해 시장을 이길 수 없으므로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맡기는 투자법입니다. 존 보글이 만든 인덱스 펀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물론 다수의 전문 투자자들 역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선택하기에 적합한 투자법입니다. 워렌 버핏을 비롯해 많은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인덱스 펀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없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자산이라는 것을 믿는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법입니다. 즉 종목을 선택할 시간이 없거나 시장의 변동에 너무 좌우되시는 분들은 정말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5. 경기순환 원리를 이용한 전략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뉴스를 보았을 때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면 확실히 경기가 최악인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하느라 분주하고 뉴스에서는 해외여행객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경기가 정점을 칠 때이므로 이때 매도해서 현금을 챙깁니다. 저는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볼 수 있는 투자에 있어 최고 고수들이 취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6. 숙향의 투자법 저는 가치투자를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점에서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가치투자법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산과 수익 면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꽁초죽기식으로 표현되는 그레이엄 방식이 있고 버핏으로 대표되는 독점을 누리면서 꾸준히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가치투자의 원조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에 공감하지만 저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살짝 조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7. 투자와 투기 벤저민 그레이엄이 일치감치 투자와 투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한 것을 시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기다. 그러나 시장이 붕괴되어 가장 매력적인 가격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투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장이 상승해서 위험한 수준이 되었을 때는 실제로 투기를 하면서도 투자라고 착각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붕괴되면 주식시장은 너무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상승해서 거품일 때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분석. 안전과 가치의 확고한 기준에 비추어 사실을 연구한다는 뜻이다. 만족스러운 수익. 적정 수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현지의 금리와 배당 수익률은 물론 자본 이득이나 이익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만족스러움은 주관적인 표현이다. 이는 투자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수락한다면 아무리 낮은 수익이라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레이엄은 투자를 해야만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며 거듭해서 독려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 종목이 투기 종목으로 바뀌듯이 가격이 내리면 투기 종목도 투자 종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불하는 가격보다 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계산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진정한 투자가 아니다. 즉 투기 종목이 가격이 내렸다고 해서 그게 투자 종목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 종목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등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자신의 명저 돈 사랑한다면 투자하라 해서 이에 대해 내린 정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질이 아니라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거액 자산가가 위험 요인이 큰 광상주나 석유주를 최소한의 자금으로 매수한다면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 끝에 결정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다. 그러나 소액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 운영 범위를 초과해 다시 말해 신용 대출을 받아서 100% 안전한 채권, 부동산, 신탁 채권 등을 매수한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무모한 투기다. 실제로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모호하다. 정확한 투자가 곧 훌륭한 투기이며 성공적인 투기는 훌륭한 투자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는 주식투자 목표 수익률을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두 배에 둡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률은 투자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즉 철저한 분석 없이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은 즉 투기가 아닌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게요. 적절한 수익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세 가지 교훈. 오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투자의 85%를 필리피셔로부터 15%를 배웠다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훈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교훈 1. 기업 소유권으로서의 투자.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로지 투기가 아닌 투자만을 하라. 투자는 사업가 닮았을 때 가장 현명한 것이므로 주식을 가격에 따라 사고파는 종이쪼가리가 아닌 진짜 회사에 대한 소유권으로 봐야 한다. 교훈 2. 미스터 마켓.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근거에서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기업의 실질 가치를 알고 있다면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주식을 사거나 팔면 된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미스터 마켓의 변덕에 가치 흔들리지 말고 그를 현명하게 이용하라. 변동성을 이용하라. 교훈 3. 안전마진.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치에 비해 가격이 싼 주식, 즉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안전마진에 기반해서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1994년 워렌 버핏은 세 가지 교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본질적으로 건전한 투자의 주춧돌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레이엄의 모든 것이었다. 그레이엄의 핵심은 현명한 투자가 아니었다. 일시적 유행이나 시류도 아니었다. 바로 건전한 투자였다. 건전한 투자란 너무 서둘지만 않는다면 누구라도 대단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멋진 것이다. 더욱 멋진 것은 이것이 절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투자자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워렌 버핏은 그레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 8장 투자와 시장 변동성과 20장 안전마진 그리고 케인지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12장을 이해한다면 다른 무엇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명한 투자자 요약본을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항목은 앞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세 가지 교훈 중 교훈 2와 3을 참조하시고 세 번째로 명심해야 할 케인지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투자는 신문사가 주최하는 미인대회 투표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신문에 실린 100장의 사진을 보고 최고 미인 6명을 골라야 한다. 이때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라 경쟁자가 선호할 만한 얼굴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예상하는 평균 의견이 무엇일지 예측하는데 지적 능력을 집중하는 3차원 퍼즐 게임에 도달했다. 투자자의 조건, 건전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전제 저는 어떤 이유로든 주식에 투자할 것을 결심했다면 조엘 그린블라트가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서 정의한 세 가지 전제를 믿고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투자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1. 당신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장기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앞으로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 아니면 더 오랫동안 이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2. 당신은 투자해서 가능한 한 많이 벌고 싶지만 그렇다고 불합리하게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는 않다. 3. 당신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부분의 돈을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고 가장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전한 투자는 주식투자이며 특히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가치투자법임을 인정했다면 이제 믿고 투자를 시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결정을 믿고 실행하라는 메이저리그의 뛰어난 투수 샌디 쿠팩스의 말은 우리 투자자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를 일러줍니다. 아무리 올바른 공이라도 반신반의하면서 던지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좀 어긋난 공이더라도 전심전력으로 던지는 편이 낫다. 반신반의한다는 것은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 의심을 품거나 이 순간에 그 공이 제대로 들어갈까 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수는 지금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즉 지금 던지려고 하는 공을 던지고 싶다는 의혹이 있어야 한다. 자립공부 투자자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식투자자는 뛰어난 투자자를 모방하거나 뛰어난 투자자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더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의견을 들어서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의견을 안 날때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판단 하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렌 버핏의 스승으로 불리는 찰리 먼거는 훈련, 즉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훈련의 가치를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밝혀낸 최고의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영리하지는 못합니다. 실력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묻는다면 저는 대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만이 아니다. 멋진 삶을 위해서도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를 잘 분석한다고 해서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타이밍에 대한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자하기에 앞서 사업 보고서의 중요 정보와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한다면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환율, 금리, 정책 등 여러 것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가가 하락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투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며 그 확신은 기업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식을 샀으니 그냥 보유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박동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같거든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폭락장에서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기업에 대한 연구나 공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수익을 낸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업투자에 대해서인데요. 저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전업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 합니다. 같이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는 개인사업가 혹은 직장인으로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남는 짜투리 시간이나 휴일을 잠깐씩 활용하는 것으로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만 총명한 두뇌의 소유자로 최고의 트레이드로 명성이 높았던 제시 리버모어 수준의 소질을 갖췄거나 자신만의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굳이 얽매인 생활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지요. 주식 투자에서 버는 것은 소득이 아니다. 평생 투자자로 살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저서 실전 투자 강의에서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려줍니다. 많은 젊은 투자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주식 투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앙드레 코스톨라니. 저는 투자한 주식에서 나올 배당금으로 은퇴 후의 삶을 꾸릴 계획이지만 20년 전 40세의 은퇴를 단행했을 때는 막연히 주식 투자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비를 대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리고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다음 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쳤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 옹의 해안을 봅니다. 질문. 훌륭한 투자자라면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답. 주식 투자로는 1년에 얼마 소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주식 투자를 1년에 얼마 번다는 것으로는 절대 성공을 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가 차익으로 번 돈을 소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익이지 소득은 아니다. 유가 증권의 소득은 배당금, 금리, 쿠폰 등이다.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때로는 큰 이익을 얻어 부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큰 손실을 입고 파산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익을 받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느 투자자가 몇 년간 아무 성과 없이 손실을 보다가 단 6개월 동안 지난 수년간 입은 손실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유콘대 증권 거래에서의 성공을 1년에 얼마의 이익, 1년에 몇 퍼센트의 이익으로는 재수는 없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벌려는 생각의 위험성과 강가하기 쉬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떤 형식으로든 안정된 수입을 기반해 두어야 합니다. 즉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활을 하기 위한 돈은 안정된 수입으로 벌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투자자의 자세, 배우는 사람 투자자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 흐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서 모르는 것에 대해 알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 즉 배우려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다. 미켈란 젤로는 만 87세가 되던 어느 해에 시스틴 성당의 천장화를 완성하고 나서 스케치북 한쪽에 이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리네상스를 대표하는 87세의 천재 예술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한없이 겸손해지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87세에도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남의 지식을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대가들이 많은 투자법과 경험에서 배운 것을 나에게 어울리는 자신만의 투자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이나 영상을 통해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것만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자신의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자세의 낙관적인 생각 투자자는 낙관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자의 대가들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이 인내이고 가티투자자 최고의 덕목으로 인내를 꼽기도 합니다. 인내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데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기 위한 자세로 저는 낙관적인 마음가짐 혹은 낙천적인 생각에 있다고 봅니다. 이 낙관적인 생각은 단순히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테니까 버티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투자자가 견지해야 할 낙관적인 자세를 짐 콜린스가 명명한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발견했습니다. 짐 콜린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콜린스가 얘기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 점쟁 중 8년 동안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톡데일은 석방은커녕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 생활을 8년이나 버텼을 뿐만 아니라 함께 수용되었던 많은 미군 포로들이 용기를 복도 누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톡데일이 말하길 포로수용소에서 가장 견뎌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낙관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다음 부활절, 부활절이 끝나면 다시 다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단순히 잘될 거라 믿었던 낙관주의자들은 상심 끝에 죽어갔다고 합니다. 반면 스톡데일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버텨냈습니다.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성공할 것이라 믿었지만 닥쳐있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가치투자자가 갖춰야 할 믿음은 스톡데일이 말하는 믿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내재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시장에서 그 기업의 내재가치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주가를 올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인내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투자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소외된 상태에 놓여있는 저는 늘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시장의 흐름을 받아들입니다. 1년에 10% 수익을 얻지 못하면 2년에 20% 수익을 얻으면 되고 2년이 지난 후에도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했다면 3년 후에 30% 수익을 얻으면 됩니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종종 몇 달간 혹은 심지어 몇 년간 주식 상승률과 그 기업의 내재가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내재가치와 해당 기업의 주가는 100% 상관관계가 있다. 인내는 보답을 받으며 성공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보답을 받는다. 피터 린치 미래 예측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일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가치에 비해 싸게 가격이 매겨진 기업을 사서 제 가치에 어울리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전부라고 할 정도이므로 미래 예측은 큰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미래 예측에 의한 투자 결정은 예측이 들어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의 손실 위험이 더 큽니다. 예측을 통해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보다는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이나 그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혹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연한 성장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주에 대해 비싼 가격을 매겨줌으로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큰 폭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미래 예측에 대해 현인들이 경계하는 말씀은 넘쳐납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데다가 일관되게 예측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내가 조언하고 싶은 것은 나 이전에도 많은 이들이 말했듯 일반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거나 매수매도 시점을 선택하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장이 상승세일 때 낙관주의자가 되고 하락세일 때 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 경향이다. 우리를 둘러싼 뉴스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다. 즉 시장이 상승하면 항상 좋은 뉴스만 나오고 시장이 하락하면 항상 나쁜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볼턴 투자자들은 시간에 대한 불교적 태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으므로 현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모든 투자 결정은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현재 제시된 가치의 정도의 기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임스 몬티어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막연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예측이 빗나가 망신당한 유명인들의 사례를 보면서 저런 인물도 저렇게 형편없는 예측을 하는데 제가 미래를 예상해서 투자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에 미래 예측을 통한 투자 결정은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나름 생각하는 혹은 드러내어 밝히는 목표 수익률이 있습니다. 나는 1년에 최소한 몇 퍼센트의 수익은 낼 거야 하는 식인데요. 투자의 대가들이 시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 목표 수익률은 너무 높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것이 연 15%인데 아무튼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익률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투자 능력, 실력과 경험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 수익률을 정합니다. 아 그러게요.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목표가 너무 높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목표 수익률이 1년에 25%인데 이게 진짜 장이 좋을 때나 가능하지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말 불가능한 목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3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정한 수익률을 잡아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실현 가능한 주식투자 수익률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주식투자 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더하기 물가상승률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경제성장률만큼 성장하고 물가상승률만큼 제품 혹은 상품, 공급하는 서비스 가격에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2019년 현재 경제성장률 2.7%에 물가상승률 1.4%를 더하면 4.1%가 나옵니다. 주식투자에서 기대하는 최소 목표 수익률 5천만원 이하는 예금보호법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므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주는 저축은행에 들면 연 2%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의 단기 변동성을 감안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 수익률은 은행금리의 2배인데요. 하지만 목표를 낮게 잡고서 안전하게 투자하다 보면 실제 수익률은 더 높다라는 것이 저의 경험임을 밝혀둡니다. 즉 2% 곱하기 2%는 4%죠. 비교 수익률 주식투자자는 수시로 혹은 기간을 정해두고서 투자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따져봅니다. 경험이 쌓이면 타인과의 비교는 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정작 이런 열등갑, 즉 질투심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때는 스스로를 자책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남들이 자랑하는 저런 정도의 수익률은 올릴 수 있을 거라는 동기부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투자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하고 타인의 성공담은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또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면 당연히 배워야겠지만 단순히 높은 수익률만 자랑하는 글을 보게 된다면 슬쩍 웃고 넘겨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 강조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금을 투자 저축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익률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되겠죠. 정기예금 금리의 2배를 목표로 삼는다면 현재 2% 곱하기 2%는 4% 시시한가요? 장기적으로 주식투자 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더하기 물가상승률이므로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5%가 채 나오지 않으므로 4%가 현실적입니다. 목표를 높게 잡아라 그래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은 확실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지나치게 높게 잡은 목표 수익률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단기 수익률에 집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무리한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대개 나쁜 결과로 나타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목표를 낮게 가져갔을 때 부담이 없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수익률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대가들의 팁 투자와 투기 그리고 가치와 가격 그리고 가치 투자자 그리고 성장도 투자의 어려움에 대한 그레이엄과 버핏의 조언 그리고 존보글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대한 워렌 버핏의 극찬까지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즉 매수, 보유, 매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자의 은퇴 계획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 같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많은 좋은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날 때마다 여기서 소개한 책들을 읽어보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도 좋고 영상 내용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